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척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으로서 개척기기 단위 및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 및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교재해 보면 단위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위의 종류 단위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기질시, 기질시 전 오물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질시 전 오물과 길이, 메다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질량은 킬로그램이라고 표기하고 시간은 우리가 세크로 표기하고 기질시 전 기질시 전 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페아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 그죠? 온도에 대한 개념을 O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절대 온도 단위의 단위의 개념이 K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질량 같은 경우에는 몰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도가 되겠습니다 광도 광도는 우리가 칸델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그죠? 칸델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이 단위의 종류 중에서 기질시 전 오물과, 기질시 전, 기질시 전 오물과, 기질시 전 오물과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질시 전 오물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 나머지 밑에 유도 단위, 보조 단위, 그 다음에 절대 단위 및 공학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크게 우리가 뭡니까?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차원이 나옵니다 차원 동그라미 4번 해가지고 이렇게 차원이 나온다 차원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의 질량, 길이, 시간, 속도, 압력, 점성, 개수 등을 표시합니다 차원으로 표시하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며 물리적인 양을 우리가 차원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차원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단위하고 공학 단위로 나오는데요 절대 단위는 MLT, 그죠? MLT 이 차원에서는 절대 단위계로 우리가 MLT 계열이 있고, 그죠? MLT 계열이 있고 공학 단위계로 우리가 FL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LT, FLT의 FLT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다 MLT계하고, 그죠? MLT 계열하고 FLT 계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가스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스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위의 종류 중에서 기본 단위 요금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이 차원에서는 가스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 내용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이런 같은 표로 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MLT계, 그죠? MLT계가 있고, 그죠? FLT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절대 단위로 우리가 MLT, 공학 단위로 우리가 FLT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힘을 계산하는 공식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실 때 물리시간에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죠? F의 골은 M 곱하기 A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M 곱하기 A 자, 이 F는 우리가 FALSE 단위로서 기호로 적는다고 하면 KGF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힘의 단위 또는 무게의 단위로서 KGF라고 하는 것은 KGMAS라고 합니다 KGMAS, 여기에 MAS는 아래 첨자로 SMALL M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다 자, 그 다음에 M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데요 가속도는 MF, 뭐가 되겠습니까? 세크의 적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MF, 세크의 적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KGF라고 하는 것은 KGF, KGMAS 곱하기 MF, 세크의 적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것을, 이 공식을 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본으로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KG이꼴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G이꼴로 놓게 되면, 세크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KG, 뭐가 되겠습니까? FALSE 곱하기 세크의 제곱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나누기 M다, 그죠? 메타, 그죠? 메타 자, 그래서 KGMAS라고 하는 것은 KGF에다가 세크의 제곱에다가 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주요 물리량의 단위와 차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주요 물리량의 단위와 차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해드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질량이다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죠? 질량이다, 그죠? 질량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질량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KGF라고 하는 것은 힘 또는 무게 그 다음에 K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MLT 같은 경우에는 단위로서는 우리가 KG 이렇게 표기를 하고 차원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아까 여기에서 M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M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KGMAS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의미하는데 메타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세컬을 의미한다 SEC, 세컬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F라고 하는 것은 KG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FALSE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를 의미한다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컬을 의미한다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MLT 절대 단위계로 K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면 차원으로 나타내면 차원으로 나타내면 이 KG을 뭘로 표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LARGE M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 그죠? 질량은 우리가 KG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면 M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M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 M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LT계로 보면 FLT계, 이게 FLT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FLT계 그러면 이 MLT로 나타냈던 이 KG을 FLT계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KGF 곱하기 세크의 제곱, 그죠? KGF 곱하기 세크의 제곱, M다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KGF는 우리가 F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F, 그 다음에 L은 분모에 나와있기나 L, 분모에 나와있기 때문에 L의 마이너스 1성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나요? 그죠? 이것을 조금, 칸을 조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좁은 개념이 되는데요 이 칸을 조금 넓혀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이 정도 이거는 우리가 FLT계다, 그죠? FLT계다 그래서 KG을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니까 그죠? KGF 곱하기 세크의 제곱, 그죠? 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M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F에다가 L의 마이너스 1성에다가 그 다음에 T의 2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힘 단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이다, 그죠? 힘이다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우리가 FLT계로 나타내니까 KG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F다 이렇게 간단하게 힘의 차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FMLT 계열로 나타내니까 이것은 우리가 뉴톤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죠 뉴톤 이 1뉴톤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메스에다가 킬로그램 메스, 메다 퍼 세크의 제곱을 우리가 1뉴톤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 매다 퍼 세크의 제곱을 우리가 뉴톤의 단위나 그렇죠? 1 뉴톤이라고 하는 것은 1 킬로그램 매다 퍼 세크의 제곱을 우리가 뉴톤이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 그렇죠? 뉴톤이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MLT 계열로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M에다가 곱하기 L의 1성이 되겠죠? L의 1성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2성이다 분모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T의 마이너스 2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을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를 적을 때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는 1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매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매다 킬로그램 곱하기 매다 킬로그램 곱하기 매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을 잘하는가 잘하지 않는가는 우리가 동력 단위로 표기해야 즉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개념이 내포되어야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력은 뉴턴 곱하기 매다를 뭘로 나눠주셔야 되겠습니까 세크로 나눠주셔야 되겠다 세크로 나눠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킬로그램 매다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킬로그램 매다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동력의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매다 그렇죠? 여기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뉴턴에 대해서 킬로그램 곱하기 매다 퍼 세크의 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곱하기 옆에 매다가 있죠 그렇죠? 나누기 또 뭐가 있습니까? 세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크, SEC, SEC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킬로그램 곱하기 매다의 제곱 나누기 SEC, SEC의 3성 이렇게 되겠습니까? SEC의 3성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M에다가 M에다가 L의 2성, T의 마이너스 3성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동력의 단위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동력의 단위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LT계에서 동력의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겠는가 FLT계에서 동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매다 퍼 세크 이와 같은 형태가 FLT계에서 우리가 동력의 단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F에다가 그죠? L의 1성에다가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1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동력의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라고 하는 거 볼까요? 그죠? 밀도 자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밀도라고 보겠습니다 밀도 이 밀도는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값을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LT로 나타냈을 때 킬로그램 매스가 되겠죠?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값이니까 킬로그램 나누기 세조금 매다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MO에다가 그죠? L의 마이너스 3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것을 우리가 FLT계로 나타내니까 킬로그램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킬로그램 퍼 세조금 매다 그죠? 킬로그램 퍼 세조금 매다 킬로그램 퍼 세조금 매다니까 킬로그램 대신에다가 이것을 대입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킬로그램 폴스에다가 그렇죠? 세크의 제곱에다가 그죠? 세크의 제곱에다가 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원래 세조금 매다가 분모에 따로 있죠 그죠? 세조금 매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1분의 세조금 매다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4변 곱해서 분모에 옵니다 M5의 4성 맞죠?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폴스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F, L, T계로 나타내니까 킬로그램 폴스 세크의 제곱 그렇죠? 세크의 제곱 나누기 M5의 4성 M5의 4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차원으로 정리하니까 F, L의 마이너스 4성 그 다음에 T의 2성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중량이 나옵니다 비중량 이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 또는 힘을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 L, T계로 나타내니까 비중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가 되겠죠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밀도는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중량은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힘 힘을 다른 말로 무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 메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F, 그죠? L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우리가 차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비중량에서 킬로그램 폴스 대신에 킬로그램 폴스 대신에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의 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킬로그램 폴스 대신에 킬로그램 폴스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퍼 뭐가 됩니까? 세크의 제곱이다 그죠? 세크의 제곱이다 자 분모에는 세조금 메다 그대로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금 메다 자 1분의 얼마하고 똑같죠? 그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것은 M5의 좌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에는 킬로그램이 남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M5의 2성 맞죠? 그 다음에 S의 세크의 2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B 중량을 킬로그램 나누기 뭐가 된단 말입니까? M5의 제곱 그 다음에 SEC 세크의 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M5 그죠? M5 L의 마이너스 2성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2성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압력입니다 압력 마지막으로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압력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FLT계에서 단위 면적당 제곱메다에다가 얼마만큼 우리가 누르고 있는 힘인가 그죠? kgfp 제곱메다를 우리가 압력의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LT계에서 kgfp를 우리가 F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길이 L의 마이너스 2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kgfp 대신에 그죠? kgfp 대신에 무엇을 대입을 시키자 자 kg 곱하기 mpp의 제곱 이것을 대입을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자 분모에는 제곱메다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kgfp는 뭐하고 똑같은가? MLT계열에서 kgmpp의 제곱하고 똑같다 kgfp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것은 1분의 제곱메하고 같은 것이다 4변을 곱해가지고 4변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이게 없어지니까 m만 남습니다 이렇게 4변을 곱하게 되면 분모에는 mp 곱하기 세크의 제곱이 남고 분자에는 kg이 이렇게 남습니다 자 kgfm 그렇죠? MLT계열에서 kgfm 세크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세크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타내니까 m에다가 m에다가 그렇죠? L의 마이너스 1성에다가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2성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왼쪽에서 보니까 길이, 질량, 시간, 힘, 면적, 최적, 속도, 가속도, 탄성, 개수 이렇게 쭉 주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kg, 힘, 동력, 밀도, 비중량, 압력 그렇죠? 이 적기 싫으면 여러분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표기를 하셔가지고 동그라미를 하셔가지고 동그라미를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척기기의 개요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개척기기의 구조 그 다음에 척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척정에서 보면 갈로 4번이 척정이 됩니다 그렇죠? 척정에서 보시면 두 번째 척정방법의 종류 두 번째 척정방법의 종류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척정방법의 종류에 보면 편의법이 있고 영의법이 있습니다 편의법 편의법이 있고 영의법이 있다 종류에는 보면 편의법이 있고 영의법이 있다 그렇죠? 편의법하고 영의법 편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척정양과 관계있는 다른 양을 변환시켜 척정하는 방법으로 정도는 낮지만 척정이 간단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편의법이다 척정양과 관계있는 다른 양을 다른 양을 변환시켜 척정하는 방법 다른 양을 변환시켜 척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의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과 척정하고자 하는 상태를 비교, 평형시켜 척정하는 방법 다른 양을 변환시켜 척정하는 방법 편의법은 다른 양을 변환시켜 척정하는 방법이다 변환시켜 척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척정하고자 하는 상태를 양을 비교, 평형시켜 척정하는 방법 비교, 평형시켜 척정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비교, 평형시켜 척정하는 방법 이게 나오면 비교, 평형시켜 척정하는 방법 이와 같은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영의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편의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상태를 양을 우리가 비교, 평형시켜 척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영의법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차 값이 나옵니다 오차, 그죠? 오차 값이 나오는데 오차 및 보정, 그죠? 동그라미 3번에서 보면 오차 및 보정 오차 및 보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 오차율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오차율을 계산하는 공식 오차율을 계산하는 공식 이 오차율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가 참값 분의, 그죠? 참값 분의, 참값 분의 측정값,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그죠? 참값,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곱하기 100 참값 분의, 참값 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곱하기 100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오차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오차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과오에 의한 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우연오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연오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연오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보정이 불가능하며 여러 번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우연오차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오차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오차값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차 및 보정에서 여기에서 우연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연오차 우연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로 처리한다 말입니까?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통계적으로 처리를 한다 통계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통적 오차가 나옵니다 개통적 오차 그 다음에 우연오차가 있고 개통적 오차가 있다 개통적 오차 개통적 오차가 있는데 이 개통적 오차의 종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개기오차, 환경오차, 개인오차, 이론오차 개기, 환경, 개인, 이론 개기, 환경, 이론, 개인 개기, 환경, 개인, 이론, 오차 그죠? 붙여가지고 오차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개통적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통적 오차 개통적 오차 여기에 개자 있죠? 개자, 그렇죠? 개자 개자가 두 개 그 다음에 환경오차, 이론오차 환경오차, 이론오차 다음 중에서 개통적 오차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은 우연오차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 중에서 편의법과 영의법이 있는데 이 영의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상태량을 비교, 평형시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영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차가 나옵니다 네 번째로 기차, 공차 동그라미 기차와 기차와 공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기차를 기차라고 하는 것은 기차에서 기차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기차 퍼센터 그렇죠? 기차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i i분의 i분의 i-q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i분의 i-q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i라고 하는 것은 i라고 하는 것은 시험용 미터 시험용 미터 지시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기준 미터의 지시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i라고 하는 것은 시험용 미터의 지시량 q라고 하는 것은 기준 미터의 지시량 기준 미터의 지시량 그러니까 시험용 미터 c분의 c-기 c분의 c기 c분의 c기 그렇죠? c분의 c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c분의 c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차 그렇죠? 기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기기의 고유오차의 최대 허용한도를 사회규범 규정에 정한 것을 우리가 공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보면 자 여기에서 정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정도 정도 정도와 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도와 감도 정도와 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와 감도에 대한 내용은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수량적으로 표기한 것 신뢰도를 수량적으로 표기한 것 이것을 우리가 신뢰도를 수량적으로 표기한 것 이것을 우리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 감도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정도 그죠? 감도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정도 민감한 정도 이것을 우리가 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무엇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조금 이 개척기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지 않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오차 이 영입법을 여러분들께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차율을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우연오차가 무엇을 하는 개념인가 개통적 오차의 종류는 무엇을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정도와 감도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눈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눈에 여러 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제어가 나옵니다 자동제어 두 번째 자동제어에서 갈로 1번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제어의 개요가 나옵니다 제어 제어의 개요 이 제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컨트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어의 개요 제어의 정의는 목적에 따라서 동작이나 조작일 조작 등에 의해서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및 변화시키거나 양을 증감하는 조작을 조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어에는 수동제어가 있고 자동제어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동제어는 사람이 직접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수동제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동제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동제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어의 개요에서는 제어의 개요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제어의 구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제어의 구분에서 자동제어가 있고 수동제어가 있다 여기에서 자동제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피드백제어가 있고 피드백제어가 먼저 나오죠 피드백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퀀서 제어가 있습니다 피드백제어가 있고 이 자동제어라고 하는 의미 자동제어 그렇죠? 수동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가 없이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동제어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제어가 있고 시퀀서 제어가 있다 이 시퀀서 제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시키는 제어를 우리가 시퀀서 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에 동전을 투입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수동으로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이거는 기기 장치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시퀀서 해로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컵이 떨어지죠 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커피가 나오고 프림이 나오고 물이 투입이 되죠 그 순서대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스탑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시퀀서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퀀서 제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것은 제어량의 크기와 목표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일치하도록 대돌림 피드백 즉 다시 말해서 대돌림 신호 대돌림 신호를 보내서 수동 수정 동작하는 제어 방식 대돌림 신호 피드백 다시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피드백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대돌림 신호다 대돌림 신호 대돌림 신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정 수정하는 수정 동작시키는 방법 그렇죠? 수정 동작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피드백 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드백 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보면 갈로 2번에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자동 제어의 블록 선도가 나옵니다 자동 제어의 블록 선도 즉 다시 말해서 피드백 제어 그죠? 피드백 제어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피드백 제어 자동 제어의 블록 선도 블록 선도 이게 피드백 제어에 대한 개념이다 아름다운 부분에 그게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림 보시면 목표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설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부 조절부 조작부 검출부 설정부가 있고 그렇죠? 조절부가 있고 조절부 설정부 조절부 조작부 조작부가 있고 그렇죠? 화살표 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제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절부 제어 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제어 대상 제어 대상 여기에서부터 다시 되돌려 이 검출부 그렇죠? 검출부 이렇게 되돌려서 다시 우리가 수정 동작하는 방법을 우리가 피드백 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동 제어에서 이 피드백 제어의 중요한 용어는 설정부 그렇죠? 조절부 그렇죠? 그 다음에 조작부 그 다음에 검출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나머지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제어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것은 대돌림 신호로서 수정 동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붙습니다 제어방법에 의한 분류 세 번째로 갈로 세 번째로 제어방법 제어방법에 제어방법에 의한 그렇죠? 제어방법에 의한 분류 이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제어방법에 의한 분류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별표 세게 할까요? 그죠? 별표 세게 이것을 우리가 별표 세게 나머지는 별표 한 개짜리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쭉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정치 제어가 있다 정치 제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정치 제어가 있습니다 정치 제어 정치라고 하는 말은 목표 값이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목표 값이 정해져 있다 목표 값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정치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표 값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추치 제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추치 제어 방법이 있다 이 추치 제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값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 값은 변하지 않는다 자 추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 값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추치 제어의 종류를 보니까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추출, 추종 제어,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치 제어는 추종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율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율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제어 그렇죠? 추정 제어,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 추정 제어,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 이것을 우리가 추치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종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미사일이죠. 목표값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미사일을 쏘게 되면 비행기를 맞추기 위해서 쏘게 되면 이 비행기가 따라가는 이게 어디로 방향을 터느냐 이 목표값이 계속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목표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딱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다. 추치 제어 중에서 추정 제어는 목표값이 변함에 따라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미사일이 비행기를 따라서 결국 우리가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그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 제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자동차, 비율 제어라고 하면 자동차 액셀레이터 이 자동차 액셀레이터 같은 것이 우리가 비율 제어다. 액셀레이터를 우리가 밟게 되면 처음에 약간 밟으면 RPM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밟는 각도를 낮추게 되면 우리가 RPM이 점점 상승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비율 제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인열차 같은 경우, 무인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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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제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엘리베이터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 맞추어진 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무인열차도 명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프로그램 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제어 방법의 종류, 정치 제어, 추치 제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캐스케이더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더 제어, 그렇죠? 캐스케이드 제어, 캐스케이드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캐스케이드 제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제어계를 조합하여 1차 조절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조작 출력으로 2차 조절계의 목표값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두 개의 제어계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제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제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조절계가 있고, 2차 조절계가 있고, 그렇죠? 1차 조절계가 있고, 2차 조절계가 있다. 그렇죠? 2차 조절계가 있다. 두 개의 제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캐스케이드 제어. 또는 1차 조절계, 또는 2차 조절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캐스케이드 제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 파악은 여러분들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어로 양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프로세서 제어가 있고, 다변수 제어가 있고, 서버 기구가 있습니다. 프로세서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변수, 제어로 양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4번이 되겠죠. 그렇죠? 4번. 제어로 양의 성질. 제어로 양의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프로세서 제어. 프로세서 제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변수 제어. 다변수 제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서버 기구. 서버 기구. 이 서버 기구라고 하는 것은 위치, 방위, 자세. 위치, 방위, 자세. 위치, 방위, 자세. 큰 출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장치를 우리가 서버 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변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속도, 전류 등과 같은 전류 등과 같은 정기적인 제어의 형태를 우리가 다변수 제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프로세서 제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온도, 유량. 그렇죠? 압력, 온도, 유량. 압력, 온도, 유량. 압력, 프로세서 제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온도, 유량, 습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을 프로세서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어량의 성질에 따라서는 프로세서 제어, 다변수 제어, 서버 기구.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절부의 동작에 의한 분류. 조절부의 동작에 의한 분류. 다섯 번째로 조절부의 동작에 의한 분류. 자,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자,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제어방법에 의한 분류를 크게 정치제어, 추치제어, 캐스케이드죠. 이 내용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 가장 높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어량의 성질에 따라서 이 위치방위자세, 서버 기구. 이게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행이다. 그렇죠? 문제의 유행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절부의 동작에 의한 분류. 그죠? 다섯 번째로 갈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조정부. 조정부의 동작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연속 동작이 있습니다. 연속 동작. 연속 동작이 있는데 이 연속 동작은 P동작, I동작, PI동작, PD동작, PID동작, PID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자가 연속 동작. 그렇죠? 글자가 적죠. 그렇죠? 연속 동작. P동작은 P동작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P동작을 우리가 비례동작, I동작을 우리가 적분 동작, D동작을 우리가 D동작, P동작, I동작, D동작. 그죠? D동작. 그 다음 PI동작, PD동작, PID동작.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연속 동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 동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 신호에 따라서 출력 변화가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는 동작 신호와 하고 출력 변화가 서로 비례관계가 있는 것이 이게 비례동작입니다. 비례동작. 그 다음 이 I동작은 우리가 적분 동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적분 동작. 이 비례동작은 잔류 편차가 남는 것이 잔류 편차가 남는다. 그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죠? 잔류 편차. 잔류 편차가 있다. 그죠? 잔류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I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분 동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분 동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잔류 편차가, 그죠? 잔류 편차가, 잔류 편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D동작은 우리가 미분동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분동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PI동작은 비례 적분 동작. PD동작은 비례 미분동작. PID동작은 비례 적분 미분동작이다. 이와 같은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PI동작. PI동작이라고 하면 비례 적분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밀도는 높고, 그죠? 이것은 정밀도는 높습니다. 정밀도. 정밀도는 높고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을 우리가 PI동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I동작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PD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PD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는 낮고, 이거는 우리가 서로 PI동작하고 서로 상반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밀도는 낮고,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개념을 우리가 PD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PID동작은 정밀도가 높고,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개념을 우리가 PID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PID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연속 동작과 불연속 동작이 있습니다. 불연속, 불연속. 자, 불연속 동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불연속 동작은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 이 위치 동작, 다 위치 동작, 이 위치 동작, 이 위치 동작, 그 다음에 다 위치 동작, 그죠? 다 위치 동작, 이 위치 동작을 다른 말로 온오프 제어다, 온오프 동작이다, 그죠? 온오프 동작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정부의 동작에서, 조정부의 동작에서 이 연속 동작하고 불연속 동작을 처음에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불연속 동작은 이 위치 동작이 있고 다 위치 동작, 이 불연속 동작이고 나머지는 전부 연속 동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속 동작에서는요, 연속 동작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조정부의 동작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별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PID, PIPDPID, 잔류 편차가 남는가, 잔류 편차가 남지 않는가를 두 번째로 구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동작은 무엇인가? PID 동작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동 제어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동 제어계의 맨 끝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동 제어계의 동작 순서 자동 제어계의 동작 순서 나와 있죠. 동작 순서 자동 제어계의 동작 순서 검출, 비교, 판단, 조작 검출, 비교, 판단, 조작 이게 자동 제어계의 동작 순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어안이 벙벙하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예상 문제에 대해서 몇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